네, 눌리목 매매 전략을 통해서 유망 종목 제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유한타 증권 스타 PBU팀의 오재승 팀장 연결해보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시장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군요. 하루 종일 보시면서도 그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진다는 생각 분명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? 제가 장이랑 상관없이 매일매일 스윙을 할 자신은 있었는데 내일 아무래도 브렉시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좀 브렉시트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현금을 좀 챙길 수 있는 분들은 챙겨서 넘어가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이미 이제 미리 챙기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하기에는 또 좀 늦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? 그러게요. 그러게 좀 애매한 상황인데 제가 저번 주 출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항상 투자자분들은 코스닥 외인 기관, 거래소 외인 기관 수급을 항상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침에 보니까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좀 많이 파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비중을 지금이어서 조금 줄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. 그래요? 네. 다음부터는 아침에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오면 비중을 줄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아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그래도 버텨보자는 쪽에 우세하셨을 텐데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하셨죠. 그러면 내일 결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면도 한번 보신다는 얘기인가요? 저는 개인적으로 조식 시장이 아주 안 좋지만 나오면 항상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데요. 그런데 내일이 결과가 좋게 나오면 지수가 급반등하고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좀 더 하락을 할 정도 있기 때문에 지수가 급반등하고 나서 지수가 안정이 되면 좋은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날 수 있지만 지수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면 좋은 종목을 잡아서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 이벤트가 있을 때는 대회 이벤트가 좋게 나와서 지수 반등을 노리기보다 일단은 현금을 어느 정도 챙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시장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해봤고요.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추격 매도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또 수익이 난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차익신환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서야 할지 궁금한데요.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시겠어요?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문의를 좀 많이 받았던 종목들을 지금 좀 가져와 봤는데요. 그러니까 5월 24일, 5월 25일 날 방송에 나갔던 종목들인데 메디프론이 지금 4,900원 정도 매수가 돼가지고 수익률이 한 30% 조금 더 나와 있고요. 좋네요. 한 40% 정도 형성을 하고 잠깐 눌린 그런 부분인데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이 5월 25일 날 방송을 나갔는데 지금 6,600원대 매수가 돼서 지금 한 42% 정도 수익이 나와 있는데 주가는 대단하군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맨날 강조, 매번 강조하던 어떤 모멘텀입니다.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알차이머 치료제, 그러니까 중소형 제약주 중에 모멘텀을 좀 보유한 중소형 제약주. 동진 세미캠은 중국의 디스플레이 쪽에 매출을 기대. 지금 IT 쪽에서는 중국의 우리나라 사양산업, LCD 반도체에서 중국 쪽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회사를 자꾸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투자자분들이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종목을 매도하고 손실 나 있는 거를 추가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매도를 하지 말고 계속 보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안 좋아서 현금 비중을 만들 때는 오히려 손실이 나 있는 종목을 매도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제가 시청자 문의가 많은 종목인데 오히려 더 보유하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사실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종목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고 가자라는 의견이신 거예요? 그렇죠. 그리고 오히려 만약 이런 종목들이 내려오면 적절히 눌림목을 잡아서 오히려 더 사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내일 새롭게 음봉에 매수할 종목보다는 기존 종목 중에서 문의가 많았던 종목, 주 종목을 말씀해주셨어요. 메디프론과 동진 세미캠, 지금도 흐름이 좋고요. 앞으로도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.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할까요? 유한타 증권 스타 PBU팀의 오재승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